지금 박수정 이사님께서 30년간 또 증권가에 계셨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막 30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주식 투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 때는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돈을 벌거나 100% 다 꽤 차고 있는 놈이 돈을 벌지 주식 이제 처음 시작해 갖고 해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막 들어갔을 때는 돈을 분명히 벌었는데 벌어갖고 재밌어갖고 더 해야지 아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도록 수렴이 빠집니다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럼 공부하지 마요? 그러니까 차로 왜 공부하지 말고 머리 비우고 그냥 빨대 아저씨를 믿고 사고 일단 벌고 그다음에 저걸로 버는 와중에 공부를 한두 달 해갖고 이게 실력이 대등하게 돼서 나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까 나는 30년을 했는데 그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달 해갖고 공부 해갖고 내하고 대항이 안 되니까 적어도 한 3년은 내 밑에서 수학을 해야 그래야 나하고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괴로워 보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3년 동안 실력을 쌓을 동안에는 사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에 주식 사갖고 좀 재미보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한답시고 해갖고 배우는 와중에 그러니까 수련을 한 와중에 자꾸 주식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까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이제 더 다른 좋은 자리를 찾아보고 선생님을 바꾸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저기 리딩방을 전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한테 속아서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 사실 저도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사가지고 물린 적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사라고 하셨고 배터리가 그런 완벽한 혜자가 있으니까 되게 추천하셨는데 그런 주식을 정할 때는 좀 어떤 것부터 보면 되나요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제가 자신에게 8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차전의 산업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이제 산업 업종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산업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망해가는 산업 앞으로 일단 성장 유망한 산업을 먼저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그거를 주식판을 들여다봐서 판단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지금 이제 서재형 대표님이라고 옛날에 이제 미래에서 자산 운용해서 10조 넘게 크게 돈을 운용하셨던 대한민국의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제일 운용을 잘하셨다는 전설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아이디어를 어디서 두셨느냐 하면 불편한 진실이라는 옛날에 그 엘고어라고 이제 그 부통령이 있었거든요 엘고 부통령이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 이차진 산업이 되겠다 친환경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갖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셔서 저거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책을 다양하게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하시다 보면 하나씩 좀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산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쭉 내려가서 계속 공부를 쌓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쉽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맨날 보면은 출신용목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출신용목 물어보고 사서 돈 벌려고 이것뿐입니다 다시는 나는 이런 짓을 안 할 겁니다 지금 8개를 오픈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벌 기회를 사실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제가 무료로 고기를 잡아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8개 종목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종목을 뭐 사기도 해야 되고 팔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3년 들고 가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사죠 그냥 4, 3, 3년 지나갖고 팔라고요 3년 들고 가라고요 그냥 너무 그런가? 왜냐하면 살 때도 조금 더 싸게 사고 싶고 팔 때도 비싸게 살고 싶은 게 사람 많아요 당신이 싸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싸게 사십니까 그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내 사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라고 매수매도에 대해서 딱히 고민해도 어차피 모르니까 그게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것도 진짜 고난도에 되게 훈련이 필요해요 함부로 그게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이제 저는 사실 저도 매수매도에 관련해서 차트도 보고 차트 책도 제가 읽은 책만 30권이 넘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실전에서 많이 해보고 해도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능력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공부를 통해서 이제 획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타고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저희 이제 그 운용업계에서는 그걸 이제 매삭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딱 맞춰 갖고 이 사는 타이밍을 딱 잡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 오기 전에 기가 막게 딱 팔고 하는 단타를 겁나 단타의 신이네요 네 단타하는 능력 그거를 이제 저희는 매삭기라고 하거든요 저희 업계에서는 오 신기하네요 예 그럼 매삭기도 있는 사람만 있어요 타고나야 돼 그것도 나는 그거 없더라고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 우리는 그냥 사고 3년 보유하고 예예예 그렇게 시계 쉽게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8종목이 엄청나게 잘 상승이 있었는데 예 혹시 이사님께서도 주식투자 실패하신 적 있으세요 많죠 이거 사기 전까지 다 실패했었어요 8종목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다 저도 실패장만 무수하게 많이 저기 이렇게 30년 동안 실패만 했었고요 30년 동안에 실패를 이제 그 거울 삼아서 잠잘히 복귀를 쭉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갖고 딱 정립한 게 8종목 사서 사면 가라 이게 제가 이제 그 30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정립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8개 종목을 사더라도 내가 단기적으로는 잘못 살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멘탈관리는 아니 사서 물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 산 건 아니죠 그렇지 동목이 잘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다 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내일부터 보기를 바라거든요 되냐고 그게 되냐고 그게 되냐고 그게 되냐고 그렇죠 안 되는 건 포기해요 안 되는 거는 네 안 되는 거 깔끔하게 포기하고 되는 것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에코프로가 제가 네 지금 이제 수익률이 500%가 나 있습니다 500% 예 6배가 올랐다는 거죠 제가 이제 평단이 85,000원이거든요 평단이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 사고 8만 원에 처음 샀을 때 사고 나서 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30% 빠졌다고요 그게 그렇죠 8에서 6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8만 원에서 6만 원 떨어졌는데 8만 원에서 6만 원은 떨어지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6만 원 어차피 못 사는 거니까 6만 원이 떨어졌을 때 주식이라는 건 원래 떨어지는 거지 내가 8만 원 사서 6만 원이 떨어졌지만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 내가 이거를 저점에 사려고 노력해서 8만 원이 분명히 나 저점을 생각해서 샀는데 이게 잘못해서 6만 원 떨어져서 이건 내가 잘못 샀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대응이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 대응 차이가 납니다 6만 원 떨어져서 그걸 내가 이제 애초에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대략 한 8만 원 정도 되면 본전이 왔으니까 정리를 하든지 그렇죠 8만 원 좀 더 넘어가서 12만 원 됐으면 정리를 하든지 무조건 정리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서 좋은 주식을 사놓고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500%가 오를 수 있는 주식인 거예요 중간에 한 20% 먹고 팔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그럼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자기의 공부를 해서 그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3년 뒤에 저에게 얼마만큼 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죠 모르면 대응을 못하는 거죠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걸로 그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전부입니다 개인들은 그럼 거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어요 해야죠 해야 돼요 밸류에이션 공부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8개 관련해서 K-배터리 레벌리션 책은 사실은 제가 물고기를 그냥 잡아드린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드린 책은 사실 제가 쓴 거고 계속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죠 미쳤습니까 내가 맨날 당신들 물고기나 잡아주고 있게 다음에는 이제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 책이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주제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료 강좌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하고 좀 같이 다 연결돼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좀 이제 접근해서 좀 할 수 있는 좀 기초를 다지는 좀 이제 그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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